뷔인 그... 페이크파 누르면은 그 왜 펼쳐지잖아요 네 그러면 더 느려지죠 내려가는 속도가 어 그쵸 그러니까 자동으로 탐사지 좀 내려가야죠 지금 3명 2명 1팀 와요 넵 3명 정도 돼요 넵 좀 멀리 내렸다 통이 없어 얘는 좀 깊숙히 내려요 그쵸에 안 내렸어요 네 안쪽 상가에 있는 그런 쪽 저쪽에 엄청 많아요 확인 그럴 수 있지 오케이 뭐야 원해님 어디에요 통과 1층이요 스... 스킵버지 저흥마스 왜 저게 이랬어 제 머리에 발터리 45,000개 저 원해님한테 붙는 중 오케이 저도 총 먹었어요 갈게요 어 상자 소리네 상자 하나 못 가요 지금 아이씨 상자 나를 유혹하네 제 앞 건물 발걸음 소리 상자 나를 유혹하네 그냥 갈게요 아 저기 있다 저기 간다 아 건물 발걸음 소리라고 하시는 분 누구에요 AK님이요 AK님이요 밖에 있어요 사람 하나 기절 굿는 중 나이스 와 뭐야 총관이 없어요 키판님 뒤에 있어요 뒤에 보여요 저 지금 팀이 빨피라서요 그냥 들어가야 돼요 어 더 다운 나 화킬하러 오겠다 어 뭐야 화킬 안하고 붙으러 간다 붙어요 어 간다 수시한다 오케이 뚱씨 먹어 뚱씨 먹어겠다 이거 응 먹어 조금만 기다려 형 살려줄게 높이 40 저 지금 한 명 와주셔야 돼요 지금 갑니다 수시하시면서 도전하셔야 돼요 어 뭐야 이거 왜 안 지워져 추락사 부어 나이스 컷 됐다 됐다 잠시만요 스키파 데드미 기다리세요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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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총알 좀 먹을게요 총알이 하나도 없으세요 네 부삼도 드세요 네 네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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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감사봐 원인님 이거 드세요 오오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 마트 털어볼게요 이 친구들도 제대로 안 털고 그런거 같던데 성알이 없다 무슨 총알이 필요하세요 찾았어요 이게 무슨 성알이 필요한건지 몰라요 AR이에요 SMG에요 샷컨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포용탄이 SMG고 그 다음에 중형탄이 AR이에요 돌격소총 AK같은거 오케이 그거 총? 총총알이요?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총알이면 자 여기 반트릴 수 있는거 어? 소물이 생겼네요 그냥 제 몸으로 들어오나요? 네 그냥 지나가면 먹어줘요 네 맞아요 지나가면 먹어줘요 음 몽 하나 풍대 많아 원인님이 그토록 아픈 사커를 제가 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그냥 사커를 안 좋아하세요 그래도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그럴 수 있죠 응 귀여운 소리가 나요 어? 공민님 총이 좀 누르고 들어가셔야죠 어어 누를 수도 있어요? 하하하하 네 어? 눌려지네 어? 균열 둘 공화 어? 이거 이거 붕대 붕대 어? 저기 옵니다 오케이 힐하고 바로 갑니다 한 대 두 대 오케이 세 대 길이 확인 저희 앞에 내렸어요 한 대 바로 파 나이스 빨간거 하나 더 아래 하나 더 아 인생은 고춧가루지 어 어떻게 된건지 이해가 안됐어요 받아 봤어요 네 너 바로 킬이었어요? 아 예 두번째 아이는 바로 킬이였어요 아 그러면 뭐 클클클 예 캔님 DMR 쓰실래요 아..저..없습니다 어..뭐야 차 소리 뭐야 뭐임?뭐임? 지웅아 미쳤어? 어디? 의리에요 의리 의리 이거..이거..이거 쓰실분 이거 쓰실분 이거 쓰실분 이거 노란색깐 샷건 잠시만요 비행기 소리? 비행기 저쪽에 다른사람이랑 싸우는데요 목재 300개 이상까지 다 만드세요 목재 다 써가지고 또 하나옵니다 애니방향 지나가는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 착륙했어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운거 아니에요 아 이거 힐템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옆에 서있으면은 실드폼터면이 있는데요 드릴까요? 아 아닙니다 스키퍼님 들고계세요 아..아닙니다 스키퍼님 들고계세요 저..저..저.. 우선 들고계시고 빠라바빠빠빠 빠바빠빠 빠바빠빠 동쪽 조심하십시오 한명 내렸어요 저기 온다 내 앞에 내 앞에 사람 내 앞에 사람 보인다 도망 bananas 진짜로 나이스 10번님 실드포션 웅이 좀 주세요 웅이 실드 빠졌어요 왔어요 꼬마기 뒤에 쉴드 오오 Sell 사람 또 온다 감정 좀 화력으로 밀어 붙여요 그냥 뭐야 하나 더 바로 앞에 있는 데 컷. 저기 위에. 슈즈 다 감. 힐 끝. 컷. 다 잡았어. 다 잡았어. 와 이 친구 템 미쳤다. 일로 와. 이 친구 템. 뭐 하는 거예요? 스카 두 개. 그 다음에 기관단 총. 기관단 총 전설. 어 자기장 와요. 네 뛰세요. 제가 저기다가 점프패드 깔았어요. 그쪽으로. 여기요. 몰라요. 안 들려요. 일단 최장 뛰세요. 뛰는 돈이요? 네. 원장님. 네. 제 팀원 부슈가 사라졌어요. 네? 왜요? 아. 데미지 부셔서 벗겨져셨나보다. 아 뭐야. 점프패드 없는데? 없는데? 아니 그럼 나는 뭐 타고 왔어. 무슨 소리야. 계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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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. 어 붕대 있어? 붕대 있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런거면 뭐. 어 깜짝아. 가뭄에서 올 수 있어. 웅이님 요 앞으로. 달려오시면. 네. 저기서 갈 수 있어요. 점프패드 놔뒀어요. 태그. 자리. 아 사라. 아 사라. 저기. 돌멩. 핑계사람. 바로. 여기가 돌멩이 옆에 이 돌멩이 바로 뒤에 있어요 사람 여기 상자 깡있네요 얘네들 네 이 돌멩이 뒤에 있었어요 앞으로 전진했을 것 같아요 웅이 올 때까지 교정 안할게요 뒤에 숨어 계세요 신다 이거 네 저 남는 거 없어요 저도 그거 그냥 주워 먹었어요 갑시다 갑시다 빙서클 합시다 일로 기다리지 마세요 곧 간 간다 간다 뿅 간다 이거 있으면은 사과다 대대님 여기 사과 드세요 네 가는 중 사과 소식에 달려갑니다 엄마 피 2담았어 여기 오셔서 사과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여기서 이봉주 게임하고 앉아있네 빨리 와 와 붕대 10개 썼어 들어오는데 그래도 드론은 왔네 와 와우 여쑤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 이게 소음기 달린 총과 안 달린 총의 차이를 알았어 뭐야 데미지 차이 여기 파란 색깔 펌프 저기 앞에 사람 팀 저기 아래 저기 아래 오두막 여기 내려가는 중 내려갈 때 낫겠네 아우씨 원희님 제 앞에 팀 한 명 있어요 건너야 돼요 다행히 있어요 저 죽었다니까요 폴? 안돼 세 명이에요 가는 중 죽었어요? 원희님 바로 앞에도 있어요 뭐야 세 명이라고요 저 죽이러 온 사람 한 명이였어요 저 분들도 인서클 해야 되거든요 웅아 여기에 풍락하고 있는 중간 펼 컷 컷 컷 컷 아하 아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빨리 인서클 들어가세요 네 우선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셔야 돼요 차라리 기절 100일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퍼 오 마이 갓 하나 더 작게 잡았다 그러실 수 있어요? 아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아요 안돼요 안돼요 코앞에서 안돼요 아 그래도 킬 다른 사람 안 좋네요 Krisz 하하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прص 안 돼 자bag 살리고 있다 자건 아 아 아 너무 서 정찰대 간다 오버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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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였어 개구였다리 개구였다리 아! 가깝다 아! 한 명 위치 파악이 늦게 됐네 아래였네 옆이 아니라 가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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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깝다